개이터 형, 자와우 형, 대기 형 너무 떨려요 최종 점수 410만, 7663점을 받아 탑라인 8위가 된 연습생은 누구일지 9위가 뭐 차이 안 나, 2만 밖에 차이 안 나 8위는 바로 개이터 장하우 혜택이 형 중에 한 명이야 진짜 누울까? G그룹 개이터는 더 장하우 근처 개이터입니다 개이터 연습생은 귀여운 외모와 달리 무대만 올라가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실력을 뽐내는 연습생이죠 베네핏 없으면... 개이터 연습생 이런 파리라는 자리를 주신 스타 크리에이터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의 있을 무대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탑라인 개이터 연습생은